성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박종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찬미 예수님 대전가툴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암브로시오 주교학자는 4세기 밀라노의 주교였습니다 밀라노는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큰 대교구이고 이 당시에도 매우 큰 교구였습니다 암브로시오는 34살의 나이에 주교가 되는데 주교가 되기 9일 전에 그는 예비신자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8일 만에 주교가 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주교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집정관이었던 암브로시오는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통찰력을 지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아리오스 이단이라는 세력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고 그 세력에 맞서 정통 가톨릭을 수호할 위대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밀라노의 주교자가 공석이 되고 새 주교를 선출할 때가 되자 시민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도 않은 그를 주교로 추대했고 암브로시오는 당장은 거절했지만 시민들의 원인을 무시할 수는 없어 주교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오늘 12월 7일이 바로 성인이 주교품을 받은 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교리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위대한 영웅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당신 백성들이 갖게 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밀라노의 시민들은 암브로시오가 자신의 목자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는 업무적인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교가 되고 난 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성인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모범을 먼저 보이고 교구 사제들의 아버지로서 사제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 특히 구제 사업에 대한 관심, 환자의 간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 슬퍼하는 이들에 대한 위로, 과부들의 재산 보호 등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성인은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에는 그것이 성물이라 할지라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한 푼 없이 사도들을 파견하셨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을 부끄럽지 않게 사용한다 함은 그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 금을 순금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금과는 다른 개념이죠 금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순결한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겐 한없이 따뜻했던 암브로시오 주교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강인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390년에 테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로마 총독을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황제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군대를 보내 7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 암브로시오는 황제가 참회하기 전까지 성당 출입을 불허하게 되었고 마침내 황제는 황제의 옷을 벗고 평복을 입은 다음 암브로시오 주교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폭동을 일으킨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밀라노의 목자는 적어도 수많은 생명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침묵을 지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인은 일에 있어서 전문가였고 일에 파묻혀 살았지만 또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인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느님과 떨어질 수 없기에 혼자 있어도 고독한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공덕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바쁜 세상 사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암브로시오 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바쁜 일정 중에도 홀로 주님과 있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우리가 진 짐이 무거울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암브로시오 주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박종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종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